Hello everyone!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추세에 대해서 알리켜드리고 올바른 공부 방법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2015년 하반기 추세에 대해서 알리켜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LCE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고 RCE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시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웃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꼭 기대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13만 명 돌파는 이번 방학 때, 지난 방학 때 여러분이 우리 강의를 찾아주셔서 기념으로 이렇게 썼고요. 이번에 추석 때 행사 있으니까 혹시 아직 추석 안 지난 상태에서 보신다면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파트 1, 파트 1은 특별히 사물의 위치,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다 똑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The man is 어쩌고, the man is 어쩌고, the man is 어쩌고.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있는 그림에 맞아도 그 주변의 사물에 대한 묘사가 되는 경우도 많고 주어가 각각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에 시험에서, the man is holding the edge of a container,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때 우리 반에서는 컨테이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즉각 알아보고 맞췄어요. 그때 바구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보통 바구니는 컨테이너라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뭘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답이 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What is a container? 과연 컨테이너는 무엇일까? 이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컨테이너는 아주 큰 화물선에 올리는 상자도 되지만 작은 반찬통이나 잼 들어가는 통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지 Part 1을 잘 푼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물들이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자는 거죠. 우리가 노를 저을 때 Paddling the boot 이렇게 말을 해요. Paddle. Row, row, row your boot 할 때 Paddle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Paddle이 원래 노 저을 때 노죠. 그런데 피자 오븐에서 화덕피자를 구울 때 받침 있죠. 그걸 Paddle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art 1을 잘 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art 1 공부했을 때는 어휘들을 일상 사물과 그리고 행동들에 대한 어휘들을 많이 알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우리가 Part 1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Part 2. Part 2가 작년부터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 들어서 약간 쉬운 면도 있었지만 자, Part 2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영어로 Don't assume anything. 아무것도 미리 예측하지 말고 듣고 대화를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답변이 창의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차 몇 시입니까? 그러면 몇 시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메일 확인해 볼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창의적으로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할 때는 답을 세 개를 다 들어보면서 어떤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Part 2의 주제를 Don't assume anything 이렇게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대화의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푸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Part 2는 질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럴 때 질문이 아닐 때는 제안, 소감 또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럴 땐 답이 창의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자, Part 3. Concentrate, 집중해라 on the listening itself. 자, Part 3는 듣는 것 자체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요즘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구성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가기 때문에 들을 때 만약에 보기를 같이 보고 있으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YBM E4U 워학원 종로 제302로 이따 강의지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는 우리는 Part 3하고 4를 먼저 주간식으로 풀어봅니다. 그래서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art 4. Be careful with longer sentences. 자, Part 4는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길 때 절이 세 개가 겹치면서 나오면서 가운데 절 같은 데 답이 많기 때문에 긴 문장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and, but, so 뒤에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5년도에 나오는 실제 엘지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서 시험 매번 보면서 얻은 결론이니까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All right. Part 5. Don't be fooled by cons. 자, 요즘 제가 속지 말자. 대한민국 토익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제가 무료로 올려드린 동영상들 많이 보고 시험 끝나고 훅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배동에 검색해 보시면 무료 강의들이 제공되는데 자, 2015년도 토익은 과거하고 달라요. 10년 전과 다르고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이에 위주의 문제들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실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 공식 문제집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실제 올해 나왔던 문제들을 응용해서 제가 만든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6 파트 6는 Read between the lines 이게 행간을 읽어라는데 파트 6는 빈칸이 없는 문장들을 잘 읽고 위, 아래에서 어떤 문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따가 함께 보시겠는데 제 900 인강이었죠. 900 돌패 인강에서 제가 만들었던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파트 7 어떤 분들은 파트 7이 시간이 모자라요. 헷갈려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럴수록 전면 돌파하는 게 좋아요. 핵심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토익에서 물어보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핵식 개념을 파악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아래켜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울라이 첫 번째 문제 ETS 공식 문제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600, 750 완성 반을 만들어서 우리 와이빙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출한 문제예요. 아주 좋은 실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답을 얻으셨나요? 자, 지금 방금 들으신 것이 A, there are railings in front of the doors. 여기서 in front of가 중요한 거죠. in front of가 앞인데 위치를 나타내요. 아까 제가 파트 1에서는 위치, 전치사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문 앞에 railing이 있다. 알바냄이도 왜? railing, rack, ramp, rug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토익 시험은 요즘 들어서 파트 3, 4도 그래요. 가장 어려운 순간 보면 짧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rug 이런 거.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면 fog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 아닙니다. 자, 그리고 map, 지도. 이런 부분이 딱 답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짧아요. 근데 이렇게 짧으면 사람들이 이해보세요. 심지어는 National Parkground. 이제 park 이게 공원인데 그래서 보통 고수분들이 틀릴 때 보면 긴장한 상태에서 짧은 단어가 진행할 때 놓쳐요. railing, rack 이런 거. rack 이거 너무 좋은데 거리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앞에 난간이요. 난간이 문 앞에 있으니까 정답이 A가 됩니다. 자, 두 번째 B에서는 there are arches. 자, arches가 보여요. 이게 arches이 이렇게 생긴 게 arches형, arches. 그런데 both가 틀렸어. 왜? 이쪽에는 arches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그리고 C에서 there is a window between the two doors. 자, 이것도 정신화 수준이고 괜찮아요. window 있잖아요, 여기. 근데 between 하니까 두 개의 문 사이가 돼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오답이 되겠고요. there are lamps in the window. 자, 램프는 좋은데 창문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창문 안에 있으려면 여기 안에 있어야 되죠. 저 램프가. 그래서 지금 옆에 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자, 이것이 긴장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했을 때 되도록이면 전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형상하면서 연습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어디다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파트 1은 제거하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B 제거, C 제거, D 제거하고 A가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듣다가 B 제거, C 제거, D 제거했는데 다 제거해버려서 너무 당황스러워.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일단은 제일 기억이 안 나는 걸 쓰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볼 땐 앞에 A가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TV니까 잠깐 가르쳐드렸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너무 아름답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문제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B Buildings are overlooking the water 자, 워러가 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강이 있는데 이걸 Water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버룩은 내려다 보다요. 자, 오버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버룩은 간과하다 또는 관과하다 아니면 묵인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실수를 간과하다 또는 어떤 틈새시장을 무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내려다 보다는 뜻을 파트 1에서 주로 써요. 이따가 파트 7에서 또 보실 거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 보이죠, 건물이. 그래서 답 B가 되는데 A에서 There are trees 자, 여기서 trees are 여기 나무들이 있어요. Are being transported down the river 자, down이라는 것은 down은 형용사이거나 부사일 때 밑으로 오고 전사일 때는 따라서요. 강을 따라 나무들이 수송되고 있다. 이렇게 원래 벌목을 하면 강을 따라서 벤 아주 긴 나무를 흘러서 하루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토익에서 being이 나오면 지금 진행형이 됐어요.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 분사를 또 쓰면 지금 중이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 과거 분사 써서 이게 수송되는 중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뭘 수송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The house is being painted 이렇게 페인트질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나무가 수송이 되고 있을 때는 사람이 없이 그냥 나무만 내려가도 가능하겠네요. 여기서는 자, 원래 being 쓰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 너네 토익 시험장에서 being 쓰면 빙신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자,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being 써도 답일 때가 있어요. being displayed 전시되는 중이다 이건 사람이 없어도 전시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파트 1을 달려면 시제에 대한 민감도 수에 대한 민감도 전사에 대한 민감도가 있어야 돼요. 자, 나머지들은 뭐 오답이 되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이런 거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뭐 벌판에서 놀고 있다 자, 이 핑 플러스 피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예외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어휘만 좀 알아듣게 드릴게요. 오버룩크는 내려다 보다 또는 강구하다 무긴하다 이런 말이 돼서 이 강구하다 무긴하다 할 땐 neglect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neglect가 neglect가 무시하다 자, 이거 세븐에서 나오면 비슷한 거 고를 때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버시 라는 말도 있죠. 이것도 어버니 오버룩처럼 위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데 얘는 관리감독하다는 뜻밖에 안 되니까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원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헷갈리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토익에서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는 어휘만 많이 공부하면 시험에 다 적중하는 겁니다. 제가 100% 적중한 거 아시죠? 저번 시험에 우리 카페에 와서 확인하시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다 증언을 해줍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구백 인강 있죠? 제가 올린 거 거기에서 파트 1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듣는 분들은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파트 2를 한번 해볼게요. 파트 2 한번 들어보시고 답이 무엇인지 해보세요. 파트 2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답을 ABC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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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정했나요? 건축자 보기 It's making so much noise. 너무나도 많은 소음을 낸다. 자, 이거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문장이 요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역질문이 답일 때가 좀 많을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역질문은 없어요. 소음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사실 자신의 심정을 얘기한 거죠.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자, 이때 답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니까 선입견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Don't assume anything. 아무것도 미리 상상하지 말고 들어보는 거죠. A를 보면 Maybe you should close the window. 자,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해 못했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는 단어 몇 개만 기억납니다. Construction, Noise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창문 이러면 연관이 안 된다고 느낄 수가 있죠. 원래 이런 게 역발상으로 훨씬 더 답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답이 그러면 창문 한번 닫아보자 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A가 답이에요. 자, B, No. 자, 질문이 아닌데 예수 노라고 할 수 있나요? 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The project is under construction. 여전히 공사 중이다. 같은 단어 반복되는 것은 답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30개 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같은 단어가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30개 중에서 한 개만 줄 거면 그렇게 같은 단어 자꾸 쓰세요. 그러면 계속 틀릴 겁니다. 파트 2는 원래 그래요. 자, C에서 Yes, He knows a lot about the job. 원래 희, 힘, 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ETS는 질문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질문에 사람이 없으면 희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약간 사이드로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면 원래 파트 2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몇 문제씩은 다 있어요. 특별히 30번 때 되면 갑자기 영어가 독일어로 바뀐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밖에서 비둘기 때문에 취업 망쳤다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가 창문을 두들겼대. 자, 뭐 안 들리면 별게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못 들었잖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승수를 높여줘야 되는데 같은 단어나 아니면 희, 이런 거 빼고 그리고 되도록 하면 어려운 거는 A가 좀 답이 더 많아요. 앞에 있는 게 LC하고 RC의 차이. LC는 처음에 듣는 거 A나 B에 답이 될 확률이 좀 더 높고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면 그리고 RC 같은 경우는 함정이 먼저 나오고 진짜 답이 뒤에 나올 때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면 오케이. 자, 쉬운 문제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6번 자, 이번에도 제가 또 질문이 아닌 것을 제 인강에서 나온 것으로 ETS 공식 성우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골랐나요?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I can help you call clients if you like 이랬는데 A는 왜 틀렸어? Oh, I hope she she가 누구야 모르니까 틀린 거죠.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I can help you call clients if you like 원하면 내가 전화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스, 뭐 괜찮아요. 그런데 I gave one to every client 고객들 한 명마다 다 좋다. 같은 단어 나왔으니까 피하는 게 좋은데요. 올해 들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질문에 나온 거를 받아줄 때 대명사 원, 됐 이런 걸로 받아주면서 끝나는 게 답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원 나온 거 되게 좋은 거죠. 그러나 얘 때문에 뒤에 내용이 틀렸어요. 고객한테 뭘 줘. 원이 뭘 받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자, 이거 질문은 I can help you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까 제안하는 거니까 Thanks, 고마워. That would help me a lot.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이 씁니다.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단어 나왔는데요. 그쵸? 아주 짧은 이름 줄 자리는 약간 똑같아도 괜찮아요. That will help me a lot.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이 되는데 I can help you. May I help you? Do you need help? Why don't I help you? 이런 거 나오면 Thanks, no thanks, okays.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That's a great idea.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유형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것은 질문이 아닌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C가 답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어떤 유형인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OK, 자,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히 쳐보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때 일단 박스 했는데 박스는 피해야 되겠죠? I'm not sure if I can leave this box alone. 이거는 뭐냐면 언론이 부사인데 아, 나 혼자 예상자 들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옆에 도와달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I'm not sure if I can leave this box alone. 이렇게 자, 이거 완전히 연습하기 좋습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이 문장을 많이 연습하면 좋아요. I'm not sure if I can leave this box alone. 또는 I'm not sure I can leave this box alone. 이게 if가 생략이 되는데 I'm not sure if I can leave this box alone. 이렇게 이걸 많이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LC가 잘 안 돼서 지금 300점대에서 안 올라오고 계속 학원 다니는데 점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지식 두뇌에서 외우는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LC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습관 자전거 배우듯이 몸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절차 기억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원래 미국 군인이 제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싸우기 위해서 독일어를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Aereolingua Procedure 하는 건데 이게 들으면서 언어를 습관화시켜서 자기 두뇌에서 절차 기억한다고 해요. 절차 기억에다 넣는 건데 그래서 습관화 몸의 습관이 되듯이 이 표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우리 학원에서는 제가 개발한 걸로 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잘라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장 하나만 I'm not sure 저를 따라해보세요. I'm not sure 다시 I'm not sure 한번 해보세요. I'm not sure 모르겠어. I'm not sure 모르겠어. I can lift this box alone 이거 혼자 들을 수 있는지 이게 T가 무금이 되고 박스는 잘 틀린데 lift this box 이게 되게 짧죠. 짧은 애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갑자기 H가 455까지 올리는 것을 우리 수백 명의 수강생하고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짧은 단어 이번에 can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몰라요. 여러분한테 밥 사줄게요. can 시험에 안 나오면 나옵니다. I do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또 이 시험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So what I'm telling you is that you have to try to practice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자꾸만 많이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I'm not sure I can lift this box alone. 오케이? 자 여기서 Hey, wait, I'll give you a hand. 자, 도와줄게. Give you a hand. Lend a hand. 도와주다. 이런 말이죠. 얘가 답이 되겠어요. 다 더해라. Add them together. 뭘 더하긴 뭘 더해. 오케이? 자, 혼자, 함께 뭐 이렇게 반대말을 나오면 안 돼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거 안 웃긴 건 나도 알아. 학원에서 맨날 하는데 안 웃어요. 자, 질문이 아닌 경우 I'm not sure if I can lift this box alone. 자, 질문이 아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내포된 게 어, 너 좀 도와줄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해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600 돌파 그리고 750 돌파 인강 ETS 공식 문제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같이 패키지를 하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750점 대가 자기한테 좋을 줄 아는데 원래 600점 대가 굉장히 좋으니까 점수가 높아도 그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제가 원래 600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인 상황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들려면 600부터 듣는 게 좋아요. Alright. 다 A가 되겠습니다. Part 2 질문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거 좀 가지고 왔죠? 요즘 시험에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자, 파트 3, 4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은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은데 고유명사, 부사 이런 거 동그라미 부사 같은 거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냐? 자, 그 다음에 대화가 진행 중에는 절대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단, 짧으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 게 여기 어디냐 이런 거 ABCD, 언제냐, 프라이드 이런 건 되는데 같이 푸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긴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긴 문제들은 동시 진행하시면 헷갈리기 때문에 듣는 거에 집중하시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제가 통계를 다 가지고 연구를 매일 합니다 그런데 통계상 보면 변환이 너무 많이 돼서 다시 말해서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아주 많이 다른 말로 바꿔요 그래서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창의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서 이해를 하고 답 고를 때는 또 집중해서 읽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대화가 끝나면 하면 두 번째 문제부터 푸는 게 좋아요 가운데 문제, 긴 거부터 자, 이따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스멘틱 표현과 의미의 영역이죠 이게 뭔지 아직 제 관계에서 처음이신 분은 모를 수가 있는데 I grew up in the state,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도 미국에서 다녀고 중학교 다니다가 한국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개원중학교 1회 졸업소 한 다음에 중도고등학교 다니다가 다시 미국 가서 고등학교 2년을 한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석사, 3년, 박사, 2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Because I grew up in the state, these words are not for me It's like a native language 원래 내가 자를 때 배운 건데 한국말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과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으면 이게 시멘틱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과가 들어가면 사과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애플이죠? 애플 근데 이 애플하고 사과는 둘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fruit에 들어가요, fruit 근데 fruit가 뭐니? 이러면 과일? 이런 분들인데 열매도 되거든요, fruit가 그러니까 과일은 이것보다 좀 적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뭐, produce, 농산품도 되고 이런 건 뭐라고 그래? food,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익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전 파트에서 Do you want some of my apples? 내가 사과줄까? 이러면 이게 다 뭐가 돼요? food까지 될 수도 있고요 okay? fruit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멘틱 field인데 이게 아주 넓어지면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종이 클립을 페이버 클립 스테이플, 잉크 카트리징 이거 나오면 office supply 두 달 전에도 나왔었는데 brother, sister, 직계가족 sister, mother 이러면 relative이라고 그래요 원래 친척은 relative라고 그러거든요 blood relative 근데 토익에서는 그냥 직계가족도 다 relative라고 합니다 그게 답이 되죠 웬만한 거? 뭐 건축 설계도 그러면 document 이런 식으로 transport, 교통수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할 때도 많죠 이거 항상 나오는 거예요 뭐 안 들리니까 그게 문제죠 요즘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의외로 이겁니다 drop by, visit, 방문해라 그래서 let's meet at my office 내 사무실에도 만나자 그러면 오라는 거니까 come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핵틱 알아주세요 핵틱 분주하다, 바쁘다 이거 7에서 나오면 그냥 busy로 연결되는 거 답 우리가 적중하고 많이 나오죠 딱 두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put off가 미루다죠 put off 그래서 postpone put off the meeting 회의를 연기하다 call off the meeting 회의를 취소하다 이런 이어동사라는 건데 이런 것도 알아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애씨도 alright 자 이번에 우리 900 인강에서 있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시험하고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좀 보시고 이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Part 3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e head chef just informed me that we're almost out of the main ingredients for the soup of the day I guess I should tell other servers about the situation you'd better do that we have a big party coming in at 7 o'clock I think some of those customers pre-ordered the clam chowder so we should save whatever we have left for them right and we probably should remove it from the menu board outside right not yet I'll go talk to the chef and see how much we have left number 1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number 2 what does the woman say will happen at 7 o'clock number 3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okay 자 지금 이런 유형의 대화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2014년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이죠 2015년 초에 이거하고 또 거의 비슷한 소재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토익 시험이 그래요 자 클램차우더 조개살 수프 지금 들으셨는데 메뉴가 있냐 없냐 이런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 지금 방금 들은거하고 비슷하게 올해 나온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서버입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피쉬 아웃트레이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하면서 딱 말하면서 클램차우더 어떻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 답이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토익 시험은 그래서 놀랍게도 딱 정해놓습니다 어떤 소재들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비슷비슷하게 내는데 다른 내용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을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준비하면 다 적중하겠죠 그러니까 와 어떻게 선생님이 그거 다 적중하겠지 연구를 잘하면 이거를 원래 토익에서 테스트하는 실용요원과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거하고 유사하게 오늘 수업했었거든요 시험 자체가 이렇게 소재들은 비슷한 걸 가지고 상황만 뒤집으면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좋은 자료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말한 거를 잠깐 보겠는데 이건 어떤 게 특징이냐면 2014, 2015년에 들어서 대명사로 위에서부터 말을 연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에서 한 두세 문제는 앞에서 어떤 거 말하고 그걸 이트로 받았는데 그 이트로 말한 거를 받아준다는 걸 같이 합성해갖고 답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 두세 번씩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에 The head chef just informed me 방금 주방장이 말하기를 오늘의 숲 Soup of the day의 주 요리 재료가 없대 그래서 다른 서버들한테 아르켜 준대요 여기서 대신 뭐야 다른 서버들한테 그거 아르켜 주는 거죠 뭐가 없다는 것을 유배를 두대 아르켜 주는 것을 왜? 아주 큰 파티 파티는 일행이에요 완전히 중요합니다 생일파티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아주 큰 일행이 7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7시에 도착하는데 그 두 중에 일부가 클램 차우더 이게 조개살 크림 스푼인데요 봤어요? 이걸 주문했는데 save 이게 좀 아껴둬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남은 거 그들이 위해서 그들이 누굴까 여기서 앞에 빅 파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염켜있어 그걸 따라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파트 3 자 남자가 right and we probably should remove it it가 뭘까요 자 그 요리죠 없는 거 클램 차우더 이것을 메뉴에서 빼야 되겠다 밖에 메뉴에 써있나 봐 그래서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주 좋은 자료인데 알아요 자 1번 문제 여러분 아까 푸신 거에서 이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이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자 안 들리면 레스토랑 분명히 들렸죠 아까 파리 있었죠 근데 파리는 일행인데 이거 들렸죠 요리 주방장 있었죠 근데 있는 것들이 4개에서 3개 정도가 이렇게 들린 단어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쓰면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단어짝찍기를 HLT 하시면 안 되고 답은 수상적인 거 availability of a menu item 와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availability 최근 들어서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잖아 그럼 어려운 단어 있는 거 쓰세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우리가 클라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설명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뭘 물어봐 그 사람의 취향을 물어보니까 preference라고 그래요 okay preference availability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뽀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뽀대 그런 말 있죠 제가 한국말을 2002년에 와서 1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YBM E4U 어학원에서 계속 강의하면서 대표 강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말 많이 늘었는데 약간 이런 말도 배웠어요 뽀대 그래서 이런 것들 클라리피케이션 preference and availability 이런 단어들이 답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에서 7시에 자 party가 아까 이 party가 아니거든요 celebrate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party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니까 some people arrive 해서 B가 되는 거예요 원래 문제에서 say가 나오죠 say one suggest 이런 거 나오면 주어가 말을 하니까 이거 동그라미하고 기다리셔도 돼요 2005년 들어서 문제들은 아주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첫 문제는 앞에서 나오고 두 번째 문제 중간에서만 나오고 세 번째 문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걸 딱딱 지켜줍니다 원래 그걸 헷갈리게 할 때가 많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okay 여자 남자가 뭘 부탁하냐 남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right probably should remove it 이게 어려운 거예요 it가 뭐야 soup of the day soup of the day 이걸 빼니까 메뉴에서 빼니까 정보를 바꾸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A가 정답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파트 3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첫 번째 세멘틱 표드가 바뀌면서 같은 건데 다른 말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들을 때 집중해서 푸는데 풀 때 재해석을 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럴 때 Information Availability 이렇게 추상화된 표현 멋있는 RC 어휘들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ETS 공식 문제집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을 잘 공부를 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Part 4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Part 4도 아까 파트들하고 비슷한데 단 얘는 한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둘이서 대화할 때처럼 대명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 한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Intonation 억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 있죠 그걸 잘 들어서 요약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십시오 7-9 refer to the following radio advertisement. 8-9 refer to the following radio advertisement. What is being advertised? Number 8. Who is Patrick Kinnaman? Number 9. Why are participants encouraged to visit a website? Number 9. Who is Patrick Kinnaman? 처음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후원을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Powerstep Fitness Center and KYX Radio Station are proud to sponsor the 7th annual March for Love Marathon. March for Love 행진에서 사랑을 위한 행진 마라톤을 하게 되었는데 Fundraising Race가 바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님, 올해는 시장님이 와서 현장에서 같이 할 건데 Mayor가 시장이죠. 시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City Official이라고요. 도시관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올해 2015년에 이 Mayor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분이 City Official이라는 말이 3번이나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이 소재를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다른 말로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Government Worker, 이렇게 정부 공무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알아두시고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동격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But, 그러나 Sign Up in Advance, Sign Up이 뭐예요? 신청하다죠. 미리미리 신청하면 선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간의 내용에서 답이 출제가 돼요. 맨 위에서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알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딱 지켜서 출제하는 게 2015년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7번, 뭐가 광고되나요? 이건 동시에 풀어도 되는데 지금 마라톤이라는 걸 했으니까 스포링 이벤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해에는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Jazz Competition을 한다. 그랬는데 Jazz Competition, Jazz하고 음악하고 음악가도 어쩌고 하니까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콘서트를 많이 썼는데 Jazz Competition은 Contest, 대회, 이렇게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Patrick Kim은 누구일까? City Official 또는 정치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를 쓸 수가 있습니다. Local Politician.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후반에서 웹사이트. 자, 2015년에 아주 큰 특징은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 디바이스, 모바 디바이스가 휴대기기, 그리고 스콜 업하다, 스콜 다운로드하다, 업로드하다, 다운로드하다,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출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토익은 원래 실제로 조사를 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뭘 쓰는지를 그때그때 조사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개편에, 업로드에, 다운로드에 이미지가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버전, 디지털 버전, 핫카피 이런 것들이 계속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 전체 파트 3, 4에서 30%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웹사이트를 왜 들어가서 사인업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선물 주니까. 그럼 웹사이트를 왜 가는 게 좋아요? 일찍 등록하기 위해서 해서 C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All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4, 저희 인강에 있는 문제로 요금의 추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귀뜸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LC강의가 끝나면 이제 RC강의가 주어지는데 RC강의는 제가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8월 31일 시험까지 쭉 정리를 해서 거기서 매우 중요한 규칙과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 잠시 쉬었다 와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 RC로 파트 5, 6, 7을 하는데 자, 파트 5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Don't be fooled by cons 이랬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속지 말자 대한민국 자,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정한 실력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점수가 필요한데 이때 잘못된 공식이나 요령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카페나 우리 유튜브에서 제 운동, 토익 바로 알기 캠페인을 잘 보시고 판단을 여러분이 잘해서 공부를,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찍기 강사들이 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형용사 자리 문제가 있으면 보기에서 형용사 같이 생긴 거가 우선권을 가지고 대부분 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이고 실제 시험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2015년 1월부터 8월 30일까지 모든 문제들을 쭉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몇 경우인지 봤어요. 그런데 이런 형용사 어휘나 형용사 형태 문제가 49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분사가 오히려 답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명사가 있고 앞에 형용사 자리가 있을 때 여기에서 보기에서 형용사 같이 생긴 걸 여기다 넣으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형용사 같이 안 생기고 분사 같이 생긴 애가 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럼 분사 같은 건 씁니까? 형용사 씁니까? 여러분께 답을 알려드리겠는데 해석으로 가능한 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해석해야 되겠네요?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험에서는 점수 800점대냐 900점대냐를 결정할 때는 이 사람이 해석이 전체적으로 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안 하고 빈칸을 본 다음에 아, 나 여긴 안 볼래? 여기 앞에만 볼래? 엔드감 못 쓰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트5의 주제가 속지 말자 대한민국 토익 바로 알고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제가 문제드릴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준비했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1번에서 The management of hot spring spa 여기 spa, spa는 온천이죠. 제목까지 알아야 됩니다. hot springs는 알칸사에 있는데 알칸사라는 미국 주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잘한 데가. 그런데 시험에서 spa가 나왔습니다. spa의 주인들이, 여기서 경영진이죠. 경영진이 제공한다. 손님들에게 guest, 여기서 guest, 손님들에 복수 있어야 되고요. A blank and luxurious atmosphere. 분위기, 분위기를 꾸며줘야 돼. 병력 우조인데 lengthy atmosphere 의미상에서 안 됩니다. 긴 분위기, 안 되죠. various atmosphere 왜 안 될까? various는 복수랑 써요. 그래서 안 됩니다. various, numerous, several, multiple 이런 것들 복수랑 써요. 자, C하고 D중에서 남았는데 감정유발탄소사라는 거 있어요. 잘 모르시면 제 카페, dhba.com에 오셔서 문법 자료실에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무료로 어휘집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학원에 오시면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리해놨어요. 감정유발탄소사는 사람을 꾸몰때는 주로 과거문사로 pleas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 am please, 매우 기쁘다. 이렇게 그리고 사물을 꾸몰때는 주로 ing 형태를 쓸 수 있는데 relax는 이렇게 relaxing 이렇게 되면 긴장을 풀어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긴장을 풀어주는 게 뜻이 되니까 정답이 여기서는 이 문제가 2015년 1월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형사같이 생기는 일을 제끼고 분사가 생기는 일을 답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 2번 다이너 서베이 지난달에 설문조사 된 다이너 외식을 하는 사람 식도락가들은 자, 파운드 5형식 자, 우리가 동사는 대부분 다 3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토익시험에서 지난 시험에서도 5형식 문제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5형식 두 개 그리고 1형식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렇게 아는 것은 마치 호미가 필요한데 그냥 삽으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1, 2, 3, 4, 5를 따로따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제 인강에서는 그걸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파운드가 여기서는 5형식이 될 수도 있고 3, 4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5형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7개의 스테이크 소스 배리에이션 자, 요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시즌, 시즈널 이런 표현이 돼요. 시즌이 계절 시즌, 계절적인 그리고 시즈너블 이렇게 되면 그 계절에 속한 이런 말이 되는데 자, 배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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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따가 보시겠는데 이게 이제 답인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스테이크 소스에 응용한 형태를 배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7가지 스테이크 소스의 배리에이션들이 이랬어요. 여기 빈칸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이 7가지의 모든 스테이크 배리에이션들을 꾸며줘야 됩니다. 자, 이때 A, B, C, D 중에서 무엇이 답일까요? 자, 이때는 B가 정답이에요. Attractive Attractive는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매력적인이란 말로 자, 식도락가들이 스테이크 소스 응용한 새로운 버전의 스테이크 소스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다고 해서 attractive를 쓸 수가 있습니다. Attractive는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Attractive하다. Attractive person. 그리고 사람을 쓸 수가 있죠. 어, 여기서는 본래품사우스님 법칙이 답이 맞는 것 같죠? 요것만 그래요. 이 문제만. 자, 얘가 왜 안되냐? 얘는 뜻이 안돼. 매료된 이런 말이니까 주로 사람이랑 쓰기 때문에 안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여기 사람이 있었으면 애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Most of the tourists who visit New Zealand find themselves linked to its landscape. 자, find 또 나왔죠? 자, 답이 무엇일까요? find가 오형식이고 themselves가 여행객들을 말합니다. 여기 빈칸에서 이렇게 꾸몄죠. find는 원래 오형식인데 오형식 문장은 목적으로 쓴 다음에 개를 꾸며주는 말을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요즘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you 너는 make 만든다 be 자, you가 make me 이렇게 되면 얘가 사명수는 될 수가 없어. 넌 날 만들어. 이게 말이 안되죠. 자, 여기다가 형어사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you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댐사업을 꾸며줘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형어사로는 형어사가 제격이지 해서 A 이러시면 틀리게 되는데 정답은 B죠. 왜? 사람들이 광, 경치에 매료되게 만든다 이렇게 돼서 이 표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형어사와 그리고 분사에서 나온 형어사 형태 형어사로 쓰려고 쓴 동사의 변형된 형태를 분사라고 그러는데 준동사 중에서 하나인데 이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 얘네들은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형용사 자리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의미상에서 수직해 준 말에 관계에서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이론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틀리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 원인이 자기 잘못이라고 착각할까 봐 너무 슬플까 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4번 Workers on the factory floor were pleasantly surprised. 자, 좋은 의미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고요. 자, 여기서 Pay Increase가 복합명사예요. 급여인상. 자, 여기서 꾸며줘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자, 이때 A, B, C, D에서 지금 A가 형용사 형태죠. 얘는 Indefinite 끝이 없는 이란 말이겠죠. 자, B Inexperience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경험이 적은 얘를 분사 모양을 한 형사라고 그래요. 분사형 형사 오케이 자, 우리 카페에서 검색해 보세요. 우리 카페 와서 검색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하지 마시고 자, C Unexpected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Equipped가 설비되는데 답은 무엇일까요? 해석을 해봐야 되죠. 급여인상을 깜짝 놀랐어. 왜? 예상치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Unexpected를 써야 돼요. 요즘 올해 2015년에 Unexpected가 나옵니다. Unexpected bonus 예상치 못한 보너스 Unwanted item 원체 안 했던 물건 그래서 분사도 충분히 여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이거 이런 잘못된 이론 해석하지 말고 빈칸 보고 그냥 찍어라 이런 거가 5년 전까지만 있다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6번 이제 2015년 문제를 제가 쭉 분석을 해서 1워부터 지금 8월 30일까지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같이 추렸습니다. 49개나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뭘까 명사이 있으니까 형호사로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네 형호사같이 생긴 거 골라야지 근데 제일 형호사같이 안 생긴 게 뭐예요? B죠? 정답은 뭘까요? B입니다.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neighboring 이웃하는 부동산들 같이 같이 상승했다. 네이버는 이웃하다라는 뜻으로 현재 분사로 읽겠으면 이웃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어떤 광물들을 광물들 mineral deposit이 발견됐습니다. 어디에서? 파이널밸리에리아에서 어떤 지역에서 원래 시험에서 어떤 preserve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널밸리에서 그래서 그 주변 부동산 시재가 급상승했어요. 쏘올됐다. 70%만큼 오케이 자 실제 시험에서는 뭐 이게 70%가 아니었고 40% 이거 뭐 다른 표현이었고 앞에서 다른 표현이 있고 그런데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B 예를 넣어야 돼요. agreeable은 호감이 갈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이런 말이고요. spaces가 공간이 넓은 거죠. spaces, room 넓은 공간 arguable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B가 답이 자 그럼 이번에 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형사 아니네 이거 분사네 그럼 B가 답이죠.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단어마다 같이 추리셔야 됩니다. 7번 DHB Institute 자 우리 연구소 DHB 연구소 종로 2과에 오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Contributed 기부했다 1.5 million dollars for the new public library as part of its blank effort 자 여기서 efforts가 명세하니까 이렇게 꾸며줘야 되네 자 그럼 여기 형사 전형적인 형사 되네 근데 답이 무엇일까 답은 C가 됩니다. ongoing 원래 고온이 계속되던데 이거 뒤집어서 ongoing 하면 계속되는 고아웃 나가 이런 말일 때 고아웃 outgoing 이제 그만두는 나가는 coming 들어오는 뒤집어 incoming 이제 새로 들어오는 come up 어떤 일이 생겼네 upcoming 다가오는 이런 말이죠 아주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ongoing 지속적인 노력인데 뭐를 무료 교육을 제공해요 시내의 어린아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1안으로서 이거 중요합니다 1안으로서 1.5 million dollars을 기부했다 이러고 싶어서 제 마음은 C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스트레이트가 부사로 나왔죠 곧장 이렇게 이 표현이 오답으로 먼저 나온 다음에 답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시험에 오답으로 나온 표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9번 여기서 미스 웨더스튼 리딩 리딩 용어는 나왔죠 선도하는 인류의 하는 앞서가는 전문가예요 어디에서 퀀텀 피식 물리학 분야에서 once recently 이 부분이 가운데 낀 거고 최근에 이때 답이 무엇일까요 이거 형우사 자리니까 형우사면 이게 좋겠는데 일렉티브 안 돼요 여기서는 의미상에서 최근에 선출되었다고 말해야 되니까 분사가 답이죠 그럼 분사가 이겼네 그때그때 달이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기서 물리가 아니라 다른 학문이 나왔었어요 10번 제가 보스톤 쪽에 있었는데 뉘암피소로 올라가면 마운트 킬링턴이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스키장인데 마운트 킬링턴 리조트의 새로운 스키 슬로프들은 설계되었어 왜? 어필하기 위해서 대부분 누구에게 여기 이거 꾸며주는 형우사 자리겠네 그러면 형우사 같은 걸 써야 되겠네 근데 정답은 C 경험이 많은 이거 올해 두 번 나옵니다 경험이 많은 스키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요 advantageous는 유리하다 이런 뜻이죠 it is advantageous to him 그에게 유리하다 absolute 절대적인 그 다음에 deliver 자 얘는 일형식 동사일 때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단이나 배심원단이나 아니면 어떤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을 delivery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마는 없어요 그래서 배심원단이 한 시간 동안 delivery 심사숙고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걸로 시험에 아주 말이 나왔습니다 동사로 이런 거지 근데 얘 원래 뜻은 고의적인이죠 delivery attempt 가 고의적인 시도 이런 뜻이죠 delivery 를 신중한이라고 알면 안 됩니다 신중한 건 사람이 신중한 거지 야 사람한테 너 고의적이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delivery 를 신중한 이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고의적인 의도적인 이런 뜻으로 의도적인 시도 이럴 때 쓰는 형우사 이런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어휘를 알 때 사전을 적당히 본 다음에 거기서 뜻을 딱 집어가지고 얘가 이 뜻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사전들을 다 보신 다음에 공통된 부분이 뭔지 보고 대부분 앞쪽에 있는 것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전혀 다른 뜻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pe with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확률이 있어요 cope with cancer 암과 싸우다 cope with cancer 암과 싸우다 암에 대처하다 이럴 때 쓰는 거야 cope with는 대처하다 대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처리하다고 외우면 암을 처리하다 이상하잖아 야 암 좀 처리하겠어 지금 말기래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문을 많이 보시고 사전을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단어를 처음 배우실 때 12번 Many economists say that the only those employees that adapt to adapt to가 어디에 적응하다 이런 말이에요 This blank market 시장 will thrive Okay With thrive가 여기서 번창할 것이다 근데 어떤 회사들이 번창할 것이다 데프터 여기 빈감까지가 관계되면서 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Returning Cousley Submissive Evolving 자 이거 완전히 얘가 지시 형용사로서 이렇게 같이 가니까 여기 형용사 자리죠 근데 여기서 형용사 같이 생긴 게 별로 없는 거고 얘가 제일 형용사 같이 생겼네 얘는 순정적인 복정적인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자 Cousley 명사에다가 L과 붙으면 형용사 되는 거 아세요? Cousley 돈이 많이 드는 돈이 많은 시장 이거 말이 안 되죠 시장하면 돈 생각나니까 돈 이렇게 쓰면 거의 다 틀립니다 자 Returning 시험에 나왔었죠 이따가 또 볼 건데 Returning student가 복학생 또는 재수강생 이걸 Returning student라고 신입 학생은 Entering student라고 그래요 재구매 고객을 Returning Custom에서 시험에 출제가 오래됐죠 근데 여기서는 T예요 답이 이법 이법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나는 시장에 O예요 적응을 해야죠 그런 회사만 번창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하는에서 D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현재 문사가 답이었네 그럼 형용사한테 다 누르고 D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실제로 요즘 체험에서는 각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어휘 해석 이게 더 중요하지 모양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3번 The black moore tree service is happy to offer a 30% discount 미국은 시골 같은 데는 tree service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혼자 사는데 나무도 혼자 자르고 그럴 수 없으니까 나무 베고 이런 거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와요 Is happy to offer 30% 할인을 받는데 two blank clients 이때 아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벗 다음에 뒤에 please note that 유념하시오 이 offer는 유효하다 only 자 only가 중요한데 주택들 자 주택들에만 중요하니까 일단 commercial client가 가능하다가 틀렸죠 네 commercial client가 기업 고객이나 상업 고객인데 주택들에만 털사 지역에 위치된 주택들에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안됩니다 자 prospective client 와 이거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 잠재 고객 아 있나 이거 써야지 이것만 보고 보면 어떻게 돼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것만 보고 prospect 플랜 아싸 옛날에 문제집에서 풀었어 해서 풀면 요즘 거의 다 틀려요 자 이거 안됩니다 왜 잠재 고객들에게 할인을 주는 게 아니라 답은 D인데 재구매 고객들에게 할인을 준다 해서 D가 답인 적이 있어요 오케이 alright 자 그 다음 14번 자 이거 무엇일까요 이거 좀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래요 제가 2002년부터 강의를 해서 YBM 대표 강사 가 되고 13만 명 이상의 분들이 제 강의를 찾아서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행복하게 사시고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옛날에 2002년부터 2003, 2004년 사이에는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첫 번째 문법 유형 시제나 이런 것들 맞추는 것 두 번째 풍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하고 빈칸하고 어부나 하면 여기다 명사 넣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돼 TION ANCY 이런 거 ITY 이런 거 명사야 그런데 요즘 시험은 이렇게 생긴 거 넣으면 거의 다 틀려요 왜 그게 함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풍산 문제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진짜 어쩌다가 한 번 그냥 가뭄에 콩나시는 나옵니다 자 어휘 문제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3대 3대 4 비율이었어 자 그런데 2006년에서 2009년 10년 이렇게 되면서 해석이 중요해지면서 구조하고 어휘 이 두 개가 섞이면서 요즘은 이게 서로 크러스 크러싱해서 지금 이거 봐요 이거 무슨 문제 같아 형태 문제 같지 이게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문제가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가른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 보자 이게 5가 나왔네 아 이거 명사 써야 되는데 일단 얘는 명사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명사인데 아 이것도 명사인데 아 이것도 명사인데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해석을 해야 되죠 원래 여러분 variable도 형용사로 변동의 변동금리 variable 외치다는데 여기 S 붙이면 변수라는 뜻도 돼요 변수 변수 말고 변수 이렇게 variables variety가 종류 또는 다양성 이거 아주 오래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오답인데 여기서는 variability가 추상명사고요 variation이 뭐라고 할까 무엇을 변형한 형태 응용한 형태를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레드몬 스테이크 소스 어떤 스테이크 소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고기랑 스테이크 소스 A1 소스 먹었구나 근데 미국에는 스테이크 소스 중에서 바비클 할 때 이렇게 바르는 거였어 부스에다가 그런 걸 스테이크 러브라고 해 러브 그래서 시험에서 이 러브이 나왔었는데 이 스테이크 소스가 탱이 톡 쏘는 오케이 뭐 맛있는 거예요 톡 쏘는 무엇이다 뭐에 대한 전통적인 자 요즘 이거 중요하다고 아까 시즈닝이 양념이에요 전통적인 스테이크 소스 일부 엄선된 식당이나 또는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전통적인 스테이크 소스의 톡 쏘는 버전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변형된 것을 버전이라고 많이 그러잖아 variation이라고 해서 D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단어들의 뜻을 알고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풀겠죠 어 그래서 근데 좋은 점은 이 테즈가 좋아하는 어휘들이 이제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생어들이 각자 사항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15번 자 이거 문제의 답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는 half blank work experience가 나왔는데 work experience가 이제 경력이라는 뜻이죠 자 이때 이제는 여기서 형호사같이 생긴 애들이 이제 자꾸 틀리잖아 그렇죠 이거 답이 뭘까요 이것도 역시나 시가 됩니다 과거 문서가 관련된 경력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에서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독점적인 믿을만한 이런 게 아니라 답은 시 인텐션의 의도적이냐 이게 인터내셔널 아니야 인터내셔널 워크 익스프리언서면 좀 되겠죠 국제 경험 그냥 인텐션의 의도적인 경험은 안 돼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답이 C가 되는 겁니다 자 15문제요 뭐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토익 문제를 공부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같이 희망 가게 악보 같은 거 팔고 악기점에서 Offer is blank Customer 고객들 자 여기서 형사같이 생긴 애들이 많죠 오케이 자 approximate 대략 대략의 위치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사람하고 쓰면 안 되고요 자 Deliberate는 고의적인 의도적이냐고 아까 Deliberate Attempt 고의적인 시도 자 그리고 Eloquent가 이제 사람하고 쓸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그래서 Eloquent Speaker 자 이거는 매년 요즘 나오고 있어요 Eloquent 말을 잘하는 달변하는 근데 달변하는 고객들에게 말만 잘하면 레슨 해준다 이게 아니거든 답은 여기서 또 C 자 이게 8월에 시험에 출제가 되죠 established는 설립된이라는 말도 되지만 자리 잡은 이런 말로 이미 고객으로 자리를 잡은 단골들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에서 이런 것들을 쟁쟁한 형사를 다 제치고 established가 답이 되었어요 established authors 자리 잡은 그런 작가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15번 자 이거는 얘가 보너스로 요즘 시험에서 5형식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90% 타동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사 1형식 2형식 있고 타동사에는 3형식 4형식 5형식 4역 준 4역 지각동사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알아야지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5형식이라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5형식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이거 시험 나오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I dated 내가 데이트 날짜를 적었다가 5형식입니다 The letter 편지 날짜를 적었다 이렇게 삼아서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9월 21일 이렇게 되면 얘가 목적교 보호가 됩니다 편지를 9월 21일로 날짜를 적었다 이런 말이 돼요 이거 시험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6,4,7에서 꼭 알아야 되는데 I named my son Noah 이렇게 제가 수업시간에 이 문제 출제 되게 전날 이렇게 썼는데 내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I call him Sam 나는 걔를 Sam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편지가 앞으로 가면서 The letter Was 그다음에 과거분사 Dated 이렇게 수동이 되면 그때 9월 21일 여기 남아요 9월 21일로 날짜 적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편지라는 말이 나오고 Which is 생각되면서 여기서 뭘 넣어야 될까요 과거분사 D를 넣어야 돼요 Dated 그래서 9월 21일로 날짜 적힌 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월 21일이 우리 강의가 방송될 날짜라서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때 얘는 부사가 아닙니다 날짜가 어떻게 부사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언제로 해서 목적교 보호라는 거죠 자 이건 앞으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6,7에서 알아야 되죠 9월 21일자 편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너스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Alright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Working from home 얘가 재택근무하는 것이 이들 productive 생산적이거나 또는 시간을 낭비하는 wasteful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depending원이 전사인데 어디에 따라 how well 명사절인데 얼마나 너의 시간이 그 다음에 거기서 뭐를 꾸며줘 타이머 꾸며줘 이거 형사절이죠 형사 뭡니까 B입니다 B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리게 되죠 답은 D그덕 왜 시간이 어떻게 잘 관리되는지에 달려있다 왜 재택근무가 생산적일지 아닐지는 그래서 D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에서 매니저블은 매니저블 타스크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수행하기 쉬운 계획 실행하기 쉬운 관리하기 쉬운 매니저블하다 좀 더 수월해지다 이런 말이죠 시간이 수월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잘 관리되는지 해서 과거 분사로 꾸며주죠 그래서 여러분 분사하고 형사가 있을 때 분사보다 형사가 더 좋다 이건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흑인하고 백인 중에서 백인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분사도 형형사에 쓰기 위한 형태로서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런지 왜 분사를 써야 되는지는 의미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형사일 때의 의미와 분사일 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올해도 49문제를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자 19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We are writing this letter because the records indicate that you retrieve Retrieve가 되찾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비밀은 되찾는데 여기서 무엇이냐고 이거 형사자리죠 그런데 Forgetful은 틀렸어요 왜 이건 망각증이 심한 이거든요 우리 인강 900인강에서 제가 이런 문제들 알려드렸죠 900인강 여러분 YBM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이 인강 제 인강을 들으시면 사람들이 주로 계속 헷갈려서 틀리는 것만 쫙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마 처음에 풀면 되게 슬프죠 그런데 왜 다 틀리니까 그런데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잡으시면 되겠어요 Forgetful 같은 거는 망각증이 심한 이라는 말로 사람하고 좋습니다 자 답은 여기서 C가 되죠 잃어버린 비밀번호 왜 비밀번호 잃어버려서 되찾았으니까 해석상 C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상 어떤 의미가 좋은지를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딱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요게 의미상에 좋겠다 해서 답을 써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우리 ETS 공식 문제 중에서 우리가 700 강의에서 발치한 건데요 우리 700 강의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난이도하고 필요한 의미를 같이 챙겨드려요 자 여기서 이 어휘를 잠깐 본 다음에 이 문제를 보겠는데요 Accomplish가 업적이 많은 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상용서라는 거고 Unprecedent가 전례 없는 이거 체험이 되게 잘 나오고요 Informed가 정보를 갖추고 내린 결정을 Informed Decision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햄버거 가게 갔는데 맥다울드에서 빅맥을 먹을 때는 그게 맥켈로리인지 알고 사는 것은 소배자로서 Informed Decision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동네 햄버거 집에서 수제로 햄버거 되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맥켈로리인지 모르고 먹었으면 정보를 모르고 먹은 결정이죠 그걸 읽으면 나같이 될 수도 있어요 Informed Decis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갖추게 되는 거죠 Informed View가 정보를 갖춘 독자 Informed View는 우리가 유익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찬 정보를 담고 있는 책 강사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강사 또는 Information는 그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임 정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태마다 뜻이 다르다는 것을 같이 가셔야지 요즘 시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답이 뭘까요? Rise가 상승이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 이게 실제 토익 문제죠 여기서는 C 전례 없는 상승이 좋기 때문에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과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처음 토익 하시는 분이면 600, 750 강의하시고 점수가 정체됐을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한 지식으로 하시고 싶으면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600, 750 ETS 강의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자, 보너스 문제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빈칸이 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 보고 그냥 답을 써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판트 시스토로 이건 진짜 시험에 나왔던 101번입니다 1번 30번도 아니고 1번입니다 자, 1번의 문제를 응용한 건데 아킬레이아 비스토로가 식당 이름이에요 자, 이 식당의 웨이터들은 are required 여기까지 다 읽어줘야 되는데 이것만 본 다음에 이거 뭐야 앞치마죠 apron 앞치마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쭉 보면 뭐야 답 골라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치마는 뭐 입는 거죠 뭐야 어, 이거 되게 좋네 이거 별 4개 자, find 아, 이건 좀 이상해요 앞치마 찾아 자, wash 어, 이것도 괜찮네 세탁하다 bring 아, 이건 왜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침마다 to가 전치사로 직장으로 응, to가 전치사예요 to work work가 직장 직장으로 그들이 서버들이 올 때 함께 챙겨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긴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시간만 되면 이거 쫙 이렇게 그러면 앞치마는 입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1번부터 틀리는 거죠 요즘 시험은 이렇게 호락골 그래서 빈칸부가 앞에 있는 거 콜라 있다고 앞에다가 코카소는 시대가 지났어요 요즘 8.15 콜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전체를 해석하는 거를 꼭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6는 뭐 두 마를나와요 없죠 더 그래요 자, 파트6 이거는 900 인강에서 제가 만든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 나온 거를 토대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폰 enables you to pre-record up to 30 entries 입력사항을 엔트리하고 엔트리는 원래 참가자 출품작도 되는데 30개의 입력사항들을 미리 녹음할 수 있어요 It can be used to call the person 사람을 전화할 때 쓸 수 있는데 자, 키패드 사용하는 것을 바이플로 돈면서도 함으로써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without 돈면선가 하지 않고 after 돈면선가 하고 나서 while 돈면선 while 다음에 현지 문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하는 동안에 문법적으로는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문장 뒤에 문장을 봐야 돼요 아까 파트6의 주제가 뭐예요 with between the lines인데 이 빈칸 있는 것만 읽지 말고 이 뒤도 있고 심지어는 라인과 라인 사이 행간을 읽어 즉, 아래 깔려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simply, 단순히 이름 너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 이름만 말하면 전화기가 돌려지는 거니까 키패드 누를 풀고 없으니까 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까지 쭉 본 다음에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alright 자, 그리고 here are some advice for using this feature 이 기능을 사용한 이 사양을 사용하는 to want only the person only 유일하게 전화기 쓰는 사람만 record 이 entry 이 입력을 자기가 음성을 녹음을 입력해야 된다 왜? 이 시스템은 파악하지 못해 more than 이상이죠 뭐 이상 a few는 복수랑 쓰니까 탈락이죠 자, 여기서 your 쓰면 안 돼 네 목소리 파악 못한다 그럼 물건 잘못 샀죠 핸드폰 잘못 샀어도 네 목소리 판단 못하면 자, 답이 여기서 one 한 목소리 이상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only the person 사용하는 사람만 녹음하라고 했으니까 한 목소리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원장 During this recording process 녹음 과정에서 명확하고 천천히 말하고 Do not record the names in a noisy environment 시끄러운 환경에서 녹음하지 말고 그리고 similarly sounding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는 조심하래요 왜? 만약에 빈이 녹음된 이름들이 땡땡하면 자, perceptive는 되게 예리하네요 사람하고 있어요 그 사람 참 예리하다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다 리듬이 있다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가면 부르는 사람 이름 녹음할 때 이랬되요 배동임 이랬되요 리듬을 줘야 돼 안 됩니다 자, 답이 무엇일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골라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까요? D까요? 골라보세요 자, 3초 2초 1초 땡 자, 답은 C 독특해야 돼 비슷한 소리가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서식해야 돼요 어? 선생님 나 D고를 뻔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같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서 Semantic Field라는 것을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맨날 이러고 그리다 왔는데 이 Cer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 Certain은 진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Certify가 공증하다죠 Certain은 원래 정해진 특정한이야말로 Particular Specific Certain이 똑같아요 특정 조건들 정해진 정해진 상황들 정해진 예 이럴 때 특정한 또는 Specific Particular Certain 이게 똑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자, Certain은 사람하고도 주세요 Are you certain? Are you sure? 확실하니? 이렇게 Sure Are you certain? 이때 Positive도 여기 들어가 Are you positive? 긍정적이도 되지만 Positive가 확신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Certain은 명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It is certain It is evident It is apparent 그리고 It is clear 이게 네 개가 다만 It is 명백하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이때 Clear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함도 되고 넌 백하도 되는데 Clear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로 클리어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 확대해야 되죠 선명하게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선명하게 보이면 클리어 이때 Distinct하고 선명한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쇼핑백을 어떤 쇼핑센터 주인이 주문했는데 글씨가 선명하지 않다 이랬을 때 Distinct 듣는 문제에서 설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오답이 되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Distinct는 독특함도 되고 선명함도 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아까 이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아주 분명하게 특이하게 다르게 구분이 되게 선명한 그런 목소리가 되는 데서 C가 되는데 Sort는 안 돼요 왜? Sort는 이 클리어는 되지만 여기서 Ticks는 되지만 클리어하고 비슷한 Sort는 안 되는 거죠 이게 ETS가 원래 이게 비슷한 말들이 비슷한 말들을 오답으로 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건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종로 E4U 어학원에 301으로 오셔서 특강 같은 걸 참석하시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같이 인강을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YBM 현강 듣는 분들이 인강도 매우 많이 활용을 하세요 자 이번에 세븐이죠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번 스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알았구만 하지 말고 자 자 그 다음 질문 자 읽어보세요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오케이 아 또 있네 자 다시 리와인드 해서 다시 보세요 자 파트 7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르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거랑 매우 주사하고요 뉴질랜드 트위즘 카운슬 어나운서 월요일날 자 월요일날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나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꼭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지나가세요 오케이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읽은 게 별로 허사가 돼요 월요일날 발표했다 더블성 호텔 어버원 어버원에 있는 더블성 호텔이 더 넥스트 자 토익샵이 요구 굉장히 좋았네 다음 지역 호텔이 되어서 탐내는 커벳티드 인도어스먼트 받았다 인도어스먼트가 여러분 좋다고 인정하는 것도 돼요 이게 홍보도 되지만 홍보라는 말도 돼요 인도어스먼트 홍보하다 근데 좋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인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른 호텔은 4개밖에 인증을 못 받았대 그 다음 문장 자 그리고 We're very proud of the fact that our years of hard work and commitment finally paid off 자 paid off가 보답해줬다 빚을 갚았다 이게 보상해줬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좋고요 이 표현이 그 다음에 proprietor가 주인이에요 owner하고 똑같아 자 우리가 공부할 때 토익에서 과거의 얘가 답이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이 답일 때가 많아서 이런 표현들을 주목해서 알아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인턴 스테프 다 기뻤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 what has now 이제는 food fledge 호텔 food fledge는 이제는 깃털이 다 난 거야 새가 그래서 완전히 성숙해진 호텔이 처음에는 모를 시작해서 조그만 bed and breakfast가 약간 민박집 같은 거를 이렇게 말해요 민박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6배나 더 커졌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침 점심 저녁이 서빙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배 두의 배를 태안만을 내려다보는 아까 파트 1에서 내려다보는 했었죠 파트 1, 2, 3, 4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븐에서도 그 부분이 남는 그냥 답입니다 오케이 약속한 거예요 ETS가 원래 출제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는 프레임이 똑같아서 다른 파트에서도 비슷한 중요한 표현들을 답으로 출제를 해요 오케이 자 여덟 번째 키드 밀드 호텔 제발 manager said the publicity 자 퍼블리스가 홍보 효과죠 이 인증으로 인한 홍보 효과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매우 기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hospitality industry on the island is always 항상 항상 thriving 번창해서 언제 여름에 especially 이게 답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녀요 특히 7월에 이런 표현들 알아둘 필요가 있구요 나머지도 여기 써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두 번째 문장 to be eligible for the entity approval 아까 인도스먼트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approval로 바꿨어요 그게 ETS가 가능 이때 쓰는 6하고 7해서 앞에서 말한 말하고 똑같은 말 쓰는 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비싼 말로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싼 말 계속 따라가면서 아하 아하 하고 이겨내야 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인증 원래 검증도 되고 approval 승인도 되죠 그런데 인증을 자격이 되려면 몇 가지 요소로 판단하는데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청결함 편안함 서비스 친절함 그리고 어메니티 편의시설로 판단한다 나열되면 1, 2, 3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토익 시험에서 all right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을 때는 답이 꼭 나와요 여기서 니콜 오말리가 체퍼슨이라는 사람이 의장이 이 협회의장이죠 언급하기를 시설들을 등급 매길 때 기준 크리테리아가 꽤 독특하대요 그럼 뭐가 독특할까 독특하다고 하면 답이 돼요 토익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팟스 7을 읽을 때 뭐가 독특하다 차별화되다 이럴 때 답이 있는데 자 176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76번 What is the purpose of the article? 자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C acknowledge special honor 자 언어가 뭘까요 상 용의 이런 말이죠 얘가 바로 아까 endorsement recognition certification approval 이런 게 다 똑같은 거 이런 표현들이 recognize 되었다 endorse 되었다 recognition 이게 전부 다 언어이기 때문에 시가 돼요 자 이거 거의 매달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semantic field인데 recognize가 인식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cognito가 생각하다 라틴어로 cogn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걸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는데 recognize가 인식하다 그래서 perceive 인식하다 notice 인식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acknowledge 라는 말이죠 knowledge know 이 알다 acknowledge가 인정하다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서 좋은 거를 인정할 때는 recognize가 똑같고요 여기 들어온 게 상주다 award하다 그리고 언어하다 언어도 상주다가 돼서 이 부분이 겹치죠 그래서 이게 다 비슷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잘 취재가 돼요 자 자기 실수를 인정하다 과어를 인정하다 이럴 때는 acknowledge를 쓸 수가 있는데 실수 나쁜 걸 인정할 때 그리고 confi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firm은 얘도 확인시켜주다라는 뜻으로 수령을 확인시켜줄 때 confirm the receipt 물건 받았다고 추석 선물 받았다고 수령을 저쪽에 확인시켜줄 때 confirm ignore러 줄 수가 있고요 자 confirm은 확인하다도 돼 확인시켜주다도 되고 확정지타 finalize 똑같을 수가 있죠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요 아까 그림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래 이게 맨날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을 잘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지름길이에요 계속해서 지문들만 보는 것보다 자 77번 what is in the care of the the bus of hotel the bus of hotel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가족들이 만들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아까 보여 두이 벨을 내려다보다 이렇게 써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답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했는지 보면 본문에서 호텔은 두 분은 가족이 손하는 4세대 징조할아버지부터 있었대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이 지은 건 아니죠 그거는 인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 이거는 이거야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대충 읽어서 이거 같다고 했었을 때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섯 번째 문장에서 지금은 완전히 커졌는데 옛날보다 6배 컸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근에 리모델링 된 건 아닙니다 옛날보다 6배에서 큰 건지 언제 리모델링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치? 틀린 거죠 78번 When does the island have the most visitors? 아까 최상급 나오면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especially 특별히 7월 달에 일단 말이야 여름이죠 그러니까 B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All right 자 그리고 79번 이 호텔 평가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까 새로운 인물이 중간에 나왔는데 동격으로 chair 그러니까 chair가 의장이에요 chairperson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가위원의 장이니까 니콜 오맬리가 답이 되는 거죠 All right 자 80번 자 마지막 문제인데 80번에서 이 endorsement가 어떻게 다른 등급하고 다를까 차별화 자 이 부분은 아까 안 읽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 독특하다고 말했고 아까 우리들은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즉 빛사이즈 인증을 받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They believe 그들은 믿고 있기를 심사위원장들은 Simple life 단순한 여인숙이나 여관이 As worth while an experience as 자 비겁급이 나오면 답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람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대요 아주 사치스러운 호텔 만큼이다 깨끗하고 심플한 것도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 A 그것들은 리스트릭티드가 국관되다인데 사치스러운 호텔에만 국관되지 않는 인증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게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소박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A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하고 왔었는데 학원에서 리미트가 한정하다는 말로 리미트에 담아 한정된 자 그리고 리스트릭티드가 제한된 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멘틱 퓨드인데 그래서 제한구역 갈 때는 꼭 리스트릭티드만 써야 돼요 제한구역이다 우리 강의실은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외부인은 출입하지 못한다 리스트릭티드 에리아 자 그런데 한정됐다는 한정된 에디션 리미트 에디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한정된 기간 동안에 또는 얘가 부족한이 될 수 있어요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이럴 때 쓸 수가 있죠 이게 한정된 둘 다 똑같은 말로 국한된 이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국한된은 예를 들어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열람은 데이터베이스 열람은 국한된다 is limited to restricted to 국한된다 승인된 직원에게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똑같은 말이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세븐이 읽다가 방금 전에도 지금 여기서 국한된다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나오면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테스트하는 어휘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어휘들이 항상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뿌리부터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파트 세븐 지문도 같이 봤습니다 파트 파이브 하고 식스 하고 세븐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특별히 세븐에서 부분적으로 30%만 읽고 50%만 읽고 푼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전 못합니다 그거 이미 지난 강의에서 과거 강의에 대해서 인강에서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을 답을 고른다 활용을 하시게 돼요 그걸 다 확인해 보면 그래서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표기를 하면서 읽어요 나열한 부분은 번호 매기고 복잡한 문장일수록 더 자세히 읽어야지 답이 있습니다 복잡한데 건너뛰면 답은 다 건너뛰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 싶어 특별히 휴지 같은 거 나오거나 쉼표가 많거나 이러면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비겁금 나오고 그럴 때 대충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착각에 빠지기 쉬우니까 정확한 근거를 찾는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우리가 RCCL이라는 프로그램에 하곤 했어요 기본적으로 잘 이해한 질문을 많이 읽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은 비밀이니까 더 이상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도 데뷔 특강하면서 난 이건 비밀이니까 다 공개 못한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거는 진짜 비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특히 Only, Also, Now, Even 이런 것들은 답을 몰고 다녀요 인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추가했을 때 이제는 변화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이게 Must나 짧은 거 있죠 Accept 이런 걸 보고 구분하시면 제외 이런 걸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동그라미 하면서 푸세요 자 오늘 강의 10월 데뷔 특강에서 2015년 추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15년 1월부터 하반기까지 나오는 최근 시험까지 모두 전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본래 품사 무선의 법칙 제발 없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모양 갖고 찍기 식으로 공부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료들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뜻에 의해서 좌우되며 특히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도 일반 형사만큼이나 오히려 더 많이 적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푸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분사가 더 많아요 답에 분사형 형사 감정유발탄소라는 것들 있죠 아까 플리즈 플리징 그리고 사람을 수직해 준 형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구분하면서 문명을 보시고 특별히 빈칸 앞뒤만 보거나 전치사만 보고 짝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맞출 때도 운 좋게 있지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을 배제하고 모양만 보고는 풀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문장 구조를 파악을 빨리 하고 동사 어디 있는지 주어 어디 있는지 혹시 접속사 없는지 그리고 문백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이 우리 스피트 토익에서 추가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빠르게 몇 개월 내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 토익 5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제가 토익 1분의 기적이라는 전단지 만들어서 시험장에다 드린 적이 있죠 그거 보고 5개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맨날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근데 5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혹시 자기 고향에 안 가고 서울의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번에 설 때 6개월 전에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5일 동안에 토익에서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볼 거니까 아침 9시부터 다시까지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심을 카페에 와서 물어보시고 수강생증을 우리 학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인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데뷔 특강 들어줘서 감사드린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